궁금하네요. 자, 과연. 뭔가 딴 거 아니야? 자, 과연. 맞아? 야. 뭐는데? 선 넘었다. 선 넘었다. 야, 이건 진짜 네 배부른 거야. 배부른 거라고. 적당히 거리두고 싶은 애정표현 과다 멤버. 찬이가? 아, 근데 3위예요, 3위. 원래는 다원, 재윤이 이제 1, 2위. 근데 찬이가 어떻게 재윤이는 배부른 소리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. 그럼 왜 배부른 소리야? 아니, 사랑을 주는 건데. 근데. 형은 진짜 뽀뽀를 하잖아. 근데 멤버들끼리 뽀뽀하는 게. 아니. 왜, 그게 왜. 내가 뭐 입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. 입에다. 가끔 하고 싶어 하잖아. 그게 또 안 되는 생각으로. 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. 얘들아. 아니, 근데 나도. 별 얘기가 참 다나온다. 나도 피부 상태를 보고하지. 내가. 내가 왜 3위예요? 3위는 또 3위가 화가 나? 네. 왜 1위 하고 싶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저 포스트 가고 싶어요. 저거.